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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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홍보 영상 올려드리니까 5월 5째 주니까 기억하셨다가 그때 또 평일날 술 많이 드셔도 되시는 분들께서 또 오셔서 즐겨주시고 와인프리 하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노래자랑도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노래 잘하시는 분들 9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오셔서 노래하시고 잘하시는 한 분께는 바틀와인 상품으로 매일매일 드려요 7일동안 7병 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평일날 오시면은 뭐 거의 부르신 분이 타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유튜브에 클라비스 노래자랑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존에 노래자랑에 참여해주셨던 분 영상들도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어 미리 구경하시고 오셔서 또 연습해가지고 오시면 어 제 여기 노트북 기계가 노래방 기계하고 똑같아서 가사도 다 보이고 키 조절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 부담없이 참여해주시고 또 아예 득템을 가시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어 아 아 아